네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힘든 시기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꼭 준비하신 거 이상으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들 많이 생길 테니까 기대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준비하시고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 수능! 화이팅!